네 오늘의 코인 벌써 목요일장이 찾아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요. 하락세를 겪기도 했었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요. 또 NFT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음석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네요. 대표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행히 오늘은 좀 서울에는 좀 줄어들고 충청도 지방이 조금 오늘 걱정인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비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 오늘 제 모습에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오늘 후드티를 입고 굉장히 프리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 티셔츠인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한 10년 정도 젊어 보인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아 네. 젊어 보이십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비가 와서 오락가락한 것 같다고 좀 선방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편하게 잘 입고 다니는데 그래도 방송에 올 때는 그래도 늘 같은 자켓이라도 늘 입고 왔었는데 오늘은 후드티를 입고 왔습니다. 맞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로고를 보시면은 이제 늘 말을 자주 얘기했던 이 로고가 BAYC의 로고죠. BAYC의 로고고 아디다스와 이제 BAYC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었다고 한 방송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디다스 NFT의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요런 굿즈를 준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비니도 나올 예정이고 또 형광색 또 트레이닝복도 나올 예정인데 첫 번째로 이제 도착한 게 이제 후드티였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나왔고 요거 그냥 뭐 티셔츠 뭐 자랑이 아니라 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PFP 프로젝트들의 NFT 프로젝트들의 이제 뭐 커뮤니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지 커뮤니티의 힘이 그래서 이제 뭐 PF 프로젝트 하면은 프로필 사진을 NFT로 바꾼다거나 이제 커뮤니티 원임을 이제 자랑하거나 아니 비싼 그 NFT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이제 재력을 스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인 거죠. 사실 뭐 아디다스 NF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지금 뭐 잠깐 보시면은 원래 제가 살 때는 한 300만 원 정도였는데 뭐 비싸긴 비싸죠. 근데 현재 지금 한 뭐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야구장 갈 때 뭐 야구 승패에 상관없고 뭐 그렇지만 야구 저지 티를 입고 응원을 하듯이 이런 티셔츠를 이제 굿즈를 나눠주면 커뮤니티 원들이 아 나도 이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원이다. 라면서 이제 꼭 뭐 재력 스웩이라기보다는 소속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또 프로젝트 측에서도 그런 것을 더 북돋우기 위해서 굿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한번 같이 이런 굿즈 제품을 입고 출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말씀이시죠? 비니도 나오고 네. 흐드티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네. 한번 경제방송 최초로 둘 다 비니를 입고 한번 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라서 다 나오면은 추천드리기로는 저는 이제 요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입고 앵커님은 비니랑 아 제가 비니를 한번 형광색 트레이닝복을 한번 입고 하면은 어떨까 어떨까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일원으로서 저희도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하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 아디다스에 관한 NFT 이야기를 범타현지 대표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로 사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사항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디다스 얘기는 이제 지난 방송들에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아디다스 NFT가 최초로 나왔었습니다. 페이스원이라고 최초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굿즈를 신청하면서 이제 첫 번째 나왔던 NFT는 이제 효력이 상실된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두 번째 NFT가 동시에 발행되는 이런 것들이라 아디다스가 이제 글로벌 기업답게 저는 이제 한국지사를 활용해서 이제 굿즈를 배포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직배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뮤니티에 신경을 쓰고 이제 NFT 문화에 이제 잘 녹아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정도에서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디다스 이야기는. 예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런 굿즈 판매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원들끼리 구성원들끼리의 그러한 동질감을 더 붙여다 주실 수 있는 굿즈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오늘 대표님께서도 그와 관련된 이 후드티를 오랜만에 입고 나오셨다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영해 보이시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열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끔씩 이런 옷들을 입고 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FT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사실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접근이 어렵다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지갑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해서도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NFT 투자로 돈 버는 방법 NFT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메타마스크라는 것, 오픈시라는 것을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지갑 연결해서 멈췄다. 그게 지난주 얘기였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메타마스크가 뭔지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NFT의 가치, NFT의 뜻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또 일반인 입장에서 처음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도 그렇고 그래서 NFT로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NFT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뉴스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NFT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처음에 이제 뭘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서 사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시리즈처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NFT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은 이런 답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NFT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NFT를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은 다른 투자자산들처럼 NFT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서 다시 파는 뭐 이렇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소액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메타마스크 설치부터 사실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한 번 하면 상당히 쉬운 부분이라서 실제 NFT를 사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뭐 오픈시에서 보면은 예쁜 그림들도 많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사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뭐 연후 투자들도 마찬가지로 뭐 투자 수익을 뭐 사는고 파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는 건 쉽지만 사실 투자 수익을 얻는 것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하나씩 봤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이제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뭐 은행이랄까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늘 사이트마다 서비스하는 곳마다 회원 가입을 하고 계정을 생성했었어야 됐죠. 그러니까 각각 은행을 예로 든다면은 은행마다 별도의 계좌가 있고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때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플랫폼에 모든 플랫폼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공통 계정을 공통 계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상에 있는 내 계정을 쉽게 관리하고 해주는 툴이 메타마스크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계정을 생성해 두시면 어떤 플랫폼에도 다 지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갑 연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했던 로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지갑을 가지고 내 계좌는 하나인데 모든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내 메타마스크에 있는 그 계정에 만약에 100원이 들어 있으면 이 플랫폼에 가서도 그 100원을 쓸 수 있고 이 플랫폼에 가서도 100원을 쓸 수 있는 이런 개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오픈시라서 메타마스크를 오픈시에 연결하면 그 계정에 갖고 있는 돈으로 오픈시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거기서 구매한 NFT도 그 계정으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궁금하죠. 그래서 오픈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 오픈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사실 간단한 원리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게 투자 수익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지 일단 싸게 사는 방법은 조금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과연 NFT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사실은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전문가님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픈시에서 어떻게 NFT를 또 구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지갑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만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관문이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요. 잘 지금까지 따라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의 이 시간도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메타마스크라든가 NFT 거래소라든가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크립토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NFT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말로는 메스 어댑션이다. 블록체인 대중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다 외계어예요. 맞아요. 사실 메타마스크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상당히 뭐랄까 유치한 얘기다. 저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다면 이런 정말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이 있으셔도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전문가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의 일처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범타임즈 대표님을 통해서 실제로 NFT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FT 거래소 그러니까 주식도 증권 거래소가 있고 또 코인도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듯이 NFT도 NFT만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많이들 부르고 NFT 거래소라고도 부르는데요. 크게 이제 굳이 이제 분류를 또 해보자면 또 설명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픈마켓 형식 누구나 팔 수 있고 살 수도 있는 오픈마켓 형식의 NFT 거래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큐레이션 마켓이라고 해서 뭐 아무나 내가 뭐 아무 그림이나 그려서 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선별한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뭐 검증한 작품에 대해서만 이제 파는 뭐 이런 거래소가 있는데 큐레이션 거래소는 이제 그 특성상 이제 좀 아트에 치중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PF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컬렉션들이 다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은 일단 뭐 아까 아디다스 할 때도 오픈시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메타마스크가 딱 하는 장면을 봤던 것도 오픈시였고 그래서 오픈시 얘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픈시가 전체 NFT 거래량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웬만큼 들어본 NFT라면 오픈시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하나 이제 이거는 조금 한 중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어디서 유명한 프로젝트를 봤고 나 오픈시에서 이걸 사야 되겠어 하고 검색을 했다가 스캠에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맞아요. 비슷한 이름의 것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개가 있어서 자칫 이제 잘못 살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물론 오픈시 자체에서도 검증 표시예요. 뭐 파란색 별표를 해둔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제 초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시가 되기 전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픈시에서 직접 검색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이제 스캠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 일단 오픈마켓에서는 이제 오픈시, X2, Y2, 룩스레어, 라리블, 매직에댄, 블록토베이 같은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이 거래소들이 이제 거래소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오래된 것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특히 매직에댄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계열 오픈시는 이더리움 블랙체인을 주로 다루는 NFT 거래소라면 매직에댄은 솔라나가 대표고 블록토베이는 이제 플로우 계열인데 이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조금 이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만약에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거래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큐레이션 마켓 관련해서는 또 파운데이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슈퍼레어, 니프티 게이트웨이 같은 거래소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주로 아트들을 많이 다루는 거래소들이죠. 또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출시한 플랫폼으로는 클립드랍스가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에서 하는 업비트 NFT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굳이 분류를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데 기존 암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업비트처럼 NFT 거래소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바이낸스 NFT가 있고 코인베이스 NFT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만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메타마스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떤 마켓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NFT 거래소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들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